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혜입니다. 신성한 국회의회의정에서 본인의 힘 자랑한 김태흔 의원,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의원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를 뒤에서 기습하듯 손가락으로 찔렀다. 본인 발언에 대해 김진애 의원이 보인 반응에 대한 항의였다. 국회에는 의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기 마이크가 있는데도 말에 밀리니 몸이 압수한 탓이겠다. 코로나로 비대면 비덕촉을 강조하는 2020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더욱 놀랍다. 불쾌한 심체 접촉을 당한 김진애 의원이 이에 항의하자 김태흠 의원이 야지 놓았다며 일본말로 변명을 했다. 국회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야지, 겐세이, 뿜빠이 등을 남발하는 것이 자유미래, 자유한국, 미래통합, 국민의힘의 대일 외교 전략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이 아닌 신체 접촉을 통해 상대방 의원에게 항의하는 국회 모욕 사건이 일어나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자당 의원은 값싸게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 비대위에서 혁신안을 내놓는 등 국민의 힘을 빌려보려 하지만 국회 기본질서 파기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그 비대위를 보니 혁신안이 말뿐인 것은 잘 알겠다. 국민의 힘이 되겠다더니 그냥 회의에서 힘을 사용하는 김태흠 의원은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국민과 국회 앞에 다시 한번 사과하길 바란다. 여당 말이 듣기 싫으면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부탁처럼 안전한 본인 자리에 머물러주길 바란다. 조수진 의원, 소명은 국민에게 하길 바란다.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한다. 권력을 가진 자의 돈 문제는 투명해야 하는 까닭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4월 산거 당시에는 18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3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6억 2천만 원, 남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 원 추가됐다는데 왜 그랬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8월 28일에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 9일이 지나서야 성실하게 소명하겠읍니다라고 본인 SNS에 쓴 것이 11억 원 폭증에 대한 조수진 의원의 해명의 전부다. 공시지가가 올랐거나 주가 상승이라면 본인 책임이 아니지만 이건 예금이지 않는가. 재산 공개는 매우 엄중한 국민 보고 사항이다. 이에 사법부는 공직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등을 형회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판결문을 내놓은 바도 있다. 인터넷 뱅킹이 다 되는 세상에서 예금 6억 원이 산 것 때 기억이 안 났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금융정보 동의 후 찾아본이 나왔다는 것은 돈 천만 원에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5억 원을 빌려주고도 잊어버린 그 배포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세상이 다 아는 미성정당이었다. 70년 역대의 국민의힘 당직자의 도움을 받아 재산 등록을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 앞에 소개하는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가 말 그대로 실수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번 재산 허위 신고와 관련해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모든 서류를 갖고 있는 선관위에 조수진 대변인의 입을 불어 강력히 요구한다. 선관위는 사력을 다해 11억 미등록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놔야 한다. 흔들리는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지는 순전히 선관위에 달려있다. 조수진 의원은 먼 길 돌아가려 하지 말고 본인이 등록한 서류를 전부 공개하고 어디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성실하게 소명하라.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공직상거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됐다.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되면